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술대회에서 했던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드 마술은요 핸드폰이 저에게 미션을 주어서 그 미션에 맞게 카드를 하나씩 찾아내는 그런 마술입니다 저는 이 마술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 최현우 마술님처럼 되게 유명한 마술사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뜻깊은 마술이죠 그럼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스 카드 4장을 찾으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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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